교회의 머리 대시며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게 하셔서 새한에게 준 거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심을 사랑하심과 성명령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하시고 고루카메도 안입은 종들이 모여 대행 역지가 않은 교회의 합의를 사시고 성상을 이끌어오게 하시고 특별히 또 지난 1년 회장이야 임원들 수고하고 수고하는 귀한 임원들 위해 그리고 교회 산하에 있는 모든 지회들 위해와 오늘 성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교회 문을 열어준 뉴욕 장르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 거다 아멘